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 이병호 입니다 제가 오늘 화폐 수집 방향에 대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강의 강의라고 하면 좀 이제 지식이 많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화폐 수집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이제 제가 과거서부터 봐 왔으니까요 그걸 한번 정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아마 23년 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그 단서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명동 시대 라고 정의를 할게요 지금도 명동 시대가 있죠 오성도 있고 오성도 이제 예전에 토요일마다 그 우체국 중앙우체국 위에서 경매 했는데 지금도 이제 경매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한 그 회연상가도 있고 아직도 화폐박물관도 있고 건재합니다 그 명동 시대 라는 것은 그 그 토요일 마다 토요일 일일마다 이제 장이 섰잖아요 토요일날 이제 그 앞에 중앙 우체화폐 장이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서 어 화폐를 사고 뭐 다른 수집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명동 한은 에서 롤을 나눠 줬기 때문에 명동 또 한은 지금은 이제 공사에서 없어졌죠 공사 중입니다 음 그리고 서원 기업 화폐박물관 안에 서원 기업에서 2001년부터 민트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명동 한은 에서 롤을 주었구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장터가 열렸습니다 그 회원상가 밑에서 예 뭐 쟁쟁 하신 분은 많죠 뭐 회원상가에서 예 화폐 판매 과연 명동 시대 라고 정의 안 할 수가 없죠 예 사람들이 몰리고 또 중국인들이 또 몰리면서 우리나라 초년도 동전들도 많이 사 가고 화폐의 한 획을 지을 만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그러지는 게 뭐냐면 이 서원 기업이 한국은행 은퇴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주지 말고 조폐공사에서 해라 그래서 2019년에 서원 기업에서 팔다가 이제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2022년서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가 안되고 온라인 판매만 되면서 특히 동전도 이제 희소성이 있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원 기업이 조폐공사로 흡수된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 민트는 조폐공사에서 판매되고 서원 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명동하는 놀은 공사하면서 아예 역삼에서만 주고요 이게 역삼으로 갔고 이게 폐쇄되고 이거 장터 없어지고 회원 상가는 계속하고 2020년 상황은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아시는게 쇠퇴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약간 명동시대는 쇠퇴했다 근데 그 트리거가 있어요 트리거가 뭐냐 2020년 민트 조폐공사 판매다 2020년 민트는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획기적입니다 왜냐면 시스템이 지라가 돼 가지고 접속이 안되고 막 사람들이 못사곤 했지만 2020년 민트 세트가 판매되면서 회원 상가에서 손쉽게 그 사던 민트 세트 회원 상가 이제 그 업주들이 사던 거를 사서 비싸게 팔던 거를 일반인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일반인이 대거 사게 되었어요 인터넷 더 잘 하시니까요 연세드신 분 보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잘 하잖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사게 돼서 그분들이 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그래서 2021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2022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 일반인이 어디서 팔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일반인이 어디서 팝니까 당근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도 그 동면은 있었어요 동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메리트들이 줄면서 동면은 옛날서부터 사실 화학동서부터 연결해야 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판매처였죠 판매처고 했는데 명동 보다는 명동은 깔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동이 외국인도 중국인도 많이 오고 그 건물들도 깔끔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 동면을 많이 방문하고 동면에서 이제 유튜브 판매를 시작하면서 인지도가 예전보다는 더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왜냐하면 동면은 직접 방문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고 유튜브 경매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 회원상가에서 배울 점은 앉아서 파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파시는 것보다 이런 거를 적용하고 이런 데를 이용하고 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도퇴될 수가 있다 근데 회원상가는 이제 상가나 이런 게 서울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료가 싸고 거의 뭐 그냥 거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황이 다른데보다 동면은 임대료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몇몇 분 만나셔서 계속 하시는 거 보면 그렇게 뭐 비싼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동묘가 제가 이제 동묘 갔을 때 기분 나쁜 경험이 있었는데 가격을 한 3배를 불러요 가격을 한 3배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비싼 데하고 기분 굉장히 나빠 했었는데 옆에 분이 같이 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비싸게 부르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다 알 텐데 가격 얘기하겠지 이렇게 얘기해서 뭐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미사용 주의했었는데 미사용 주의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동묘가 서비스를 좀 개선시키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우리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은 약간 그 동묘 가면은 뭐 사기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배제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이영찬 사장님 어제 유튜브 경매 제가 이제 두 번째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77년 5주 4만 입찰해 가지고 제가 이제 1등인데 이거 무시하시고 3만 5천 원 3만 5천 원에 일괄 여러 명 예 나눠 주시는 걸 봤는데요 아 제가 보기에 이런 정화작용들이나 이런 서비스 정신이 결국에는 동묘 시장을 좀 업 시킬 수 있는 트레거가 되겠다 생각을 제가 좀 봤습니다 어제는 그러면 예 좀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옛날에 명동 시대가 있었다면 여기도 시대를 정리하죠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보기엔 예 동묘 시대는 있었지만 동묘가 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당근 같은 예 온라인이라고 적을게요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 판매가 예 증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당근이 약간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가격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당근은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미사용 가격이나 이런 사용제 가격이 없잖아요 한 가지로 예를 들을게요 당근 문제점 한번 짚어 볼게요 예 이제 이 굿이 좋다라는 거를 먼저 볼게요 좋다 1966년 굿이다 아 좋죠 1966년 사용제 가격 3,000원에서 4,000원 5,000원 8,000원 가격을 왜 이렇게 적을까요 굿인데 다 굿이잖아요 예 3,000원 두고 4,000원 5,000원 두고 예 뭐 10만원도 굿 이렇게 다 굿인데 왜 굳이 일반인 눈으로 볼 때는 다 굿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10만원 올려놓으면 100만원 100만원 아 100만원 좋다 굿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레이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볼 때 굿은 뭐죠 예 익스트리밍 파인 파인 그 다음 굿이잖아요 예 병품을 의미해요 그레이더들은 병품을 의미합니다 병품은 화폐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폐가치가 없다 다 화면이 갈렸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예 예 그레이딩 주면 파인 중에서도 예 이제 굿하고 예 파인 사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ms67 이렇게 67 67 본 적도 없어요 예 ms ms 65 이상 이상 예 67 68 10만원은 예 ms 60은 너무 적어 하고 예 au 50까지 예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써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모두 다 좋다고 하지만 예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당근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동전에 대한 그런 판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야죠 결국에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정착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와서 동료도 똑같습니다 동료도 이렇게 굉장히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동료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젊은 피들이 들어가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명동하고 또 이길 수 있다면 동료는 굉장히 그 앞으로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게 되거든요 경쟁자는 뭐다 당근 당근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싸게 들어와서 판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밴드 카페는 바쁘신들이 많아서 오프라인에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언제나 밴드 카페 이용합니다 밴드 카페는 계속 쭉 갈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프라인을 우리가 이제 퇴근하고 갈 수 있는 뭐 저기 끝나고 토요일에 일요일에 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한 건데요 밴드 카페 온라인은 계속 가는데 그 중에서도 당근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 당근은 다만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근도 굉장히 큰 상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2020년 민트 조폐공사 판매서부터 되었고 그 다음에 명동 시대는 거의 이제 물랍게 가고 있고 명동이 부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들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화폐수집 방향을 좀 정해봤고요 제 의견은 틀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가 없죠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그냥 살아온 그거를 되짚어 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화폐수집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50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비결의 연화 extremes 약 10분정 cuz 2분정도 2분정도 3분정도 감사합니다.